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는 꼭 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상대가 생기면 결혼 포럼은 꼭 한번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상대가 없다 할지라도요 이 말씀 준비부터 하셔야 돼요 누가 하고 갈 거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말씀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 고생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하고 영적 문제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 결혼을 견디기 힘들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작년 한 해에 이렇게 한 30%씩 이혼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1위가 됐다는 1위예요 그리고 불신자에게 물었더니 75%의 사람들이 살기 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죽해서면 불교 이론 가운데 이런 이론이 있어요 결혼이 뭐냐 전생에 원수들끼리 만나서 평생 갈고 닦는 것이다 불교 이론입니다 서양 기론에는 전쟁할 때 전쟁 들어갈 때 기도 두 번 했으면 결혼할 때는 세 번 하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만약에 결혼하기 위해서 데이트 상태가 생겼다 할 때 말선 포럼을 좀 해야 돼요 이걸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결혼 선교육이 생긴 이유고 여러분이 전도자를 부른받은 이유거든요 좀 중요하니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뭘 어떤 말씀을 포럼해야 되는가 하니까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정이요 근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불가능이 왜 그러냐 하니까 사단이 제일 먼저 가정을 공격했어요 지금도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걸 모르고 살면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거의 100%예요 거의 100%예요 미국이나 유럽은 한 2, 3백 퍼센트예요 2, 3백 퍼센트는 뭔가 하니까 결혼 한 두 번, 세 번 해버린 거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 돼가지고 심심하면 해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개인들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뭔지 알아야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준비가 돼 있어야 하나님이 그 말씀 따라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동생들에게 용돈을 주나서는 치더라도 그 아이가 받을 능력에 따라 용돈을 주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말씀 준비가 딱 돼 있어야 허감 세력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근원적인 가능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꼭 알고 이러면 말씀 포럼을 같이 해보세요 저 사람이 내 상대가 되겠다는 판단이 안 나와도 말씀 포럼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까지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이 세 가지를 준비해서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지금 근원적으로 왜 불가능하고 왜 그렇게 이혼이 많으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을 했어요 어디를 공격했는가 하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가정을 공격을 했어요 그보다 더 깊은 데를 공격을 했어요 결혼을 공격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공격해줘야 사단이 개인 유익을 볼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상대방한테 맞나 맞나 안 맞나 이런 싸움을 계속하다가 헤어지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없는 거죠 이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자꾸 따지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가정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면서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결혼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 준비보다 은약 준비를 해야 돼요 이래서는요 많은 종교들이 만들어내는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이런 게 우상입니다 이걸 꼭 체크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가문에서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오직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깨트리려고 할 때 여러분이 뭔가를 알고 있어야 서로 포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숨겨놓고 가다가 굉장히 어려운 당해요 여러분이 결혼이라는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한다고 할 때 그냥 이렇게 무책하다가는 심지어 어떤 집에는요 무속인 자녀, 정신질환, 자살 이런 것들 묶어진 지들 많아요 이거는 숨겨야 될 일이 아니고요 어떤 집에는 결혼을 했는데 계속 그 뭐랍니까 간질병 이것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말씀 포럼을 해야 돼요 대부분 기독신자들이 뭘 모르고 있냐면 보금의 근원적인 언약을 가진 말씀 포럼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다윗은 요호와의 말씀을 이룬 너의 천사여 요호와를 송축해라고 10편, 103편, 20편을 말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결혼 성교국이 담아도 우리 다락방 훈련위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오늘 일부 설교도 그랬지만요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저는 옛날에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말이에요 의심이 생겨요 응답이 안 와요 솔직히 내 주위에는 이상하게 가르친 사람들이 많아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오고 저런 응답이 오고 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안 오더라고요 신비어 뭐 큰 체험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행위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 전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응답이 오는 거 하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정확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진짜 시간이 갈수록 깜짝 놀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진짜 이게 말이죠 얼마나 정확하게 응답이 오는지 몰라요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요 옛날에 그 기록을 다 해놓을 건데 거의 초방에 여러분만 할 때 기록을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설교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고 설교 듣고 나눌 때 그게 응답으로 반드시 온다는 걸 실제로 잘 안 믿죠 그냥 끝내지 말고 결혼 선교국에서 하는 메시지를 싹 정리해놓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님 강담 메시지죠 싹 정리해놓으세요 여러분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들 있잖아요 전체를 딱 요약해보면 한바닥에 다 나옵니다 정리하세요 자 이 가문에서 벌써요 여섯 가지 문제 아시죠 이걸로 찌드로 병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까지 보면 이 교회가 말이죠 이런 복음적 모임이 없고 전달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먼 거니까 사람들이 날 누구라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결혼을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이 확실치 않다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 평생 복음을 할 때 여러분이 두 사람이 친구나 부부가 복음이 정말 이해된 상태에 많아졌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이 모든 근원적 불가능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입니다 거의 틀리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칠 때 마태복음 5장의 그 6장 7장의 산상복음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뭘 가르치죠 틀린 복을 복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게 복이다 기도를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으면 그 기도 아니야 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준은 늘 판단하자 그것은 이거 틀린 것이라 그게 마태복음 7장에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천국은 이런 것이야 복음 너무 모르니까 네가 믿음이 전혀 작은 것처럼 보이지 그건 생명이 때문에 나무가 되는 거래 너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밀가루에 누룩 번지듯이 번지듯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래요 밭이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느냐 어마어마한 보아밭을 가진 것이다 저는 꼭 부탁합니다 결혼 대상자에 있으면 복음 포롬부터 해라 그래서 가문에 있는 거 교회에서 전달돼가지고 내 개인에게 숨겨진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다 해결해라 이거 안 되면 큰일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을 또 딴소리 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투자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알아들었죠 여러분처럼 축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축복받은 모임에 단체의 교회에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말씀 포롬해라 상대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혼자서 말씀 포롬해라 하나님이 말씀 따라 정확히 역사하시게 되죠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40년을 전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거 정확하게 응답돼 왔어요 그렇다면 사단이 공격하는 이 말이죠 이 놀라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어떤 답을 주시려고 하느냐 세계적으로 조금 결혼이 늦어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또 이제 막 결혼 안 하겠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왠지 아십니까 많은 이유이겠습니다마는 결혼해가 사는 사람들 부모님 주의 환경 너무 어림당을 받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모든 구약 성경의 결론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의 근원적인 시작 자 이걸 가지고 말씀 포롬하세요 어떻게 포롬합니까 이것은 이미 은약의 완성입니다 다 내버려도 됩니다 그게 21가지의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미 다 이루었다 완성돼 버리기 때문에 이 은약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버리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찾아 포롬해란 말이에요 이 포롬을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지혜가 없는 이때 여러분이 남녀가 만났으면 말씀 포롬을 해요 그걸 남겨뒀다가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하고 포롬해요 꼭 하세요 모세 어머니가 모세에게 말씀 포롬한 것처럼 그렇죠 그리 모세라는 대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에게 말씀 포롬한 것처럼 그게 다윗이라는 이물이 나와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습니다만 응답은요 말씀 따라 정확하게 오게 돼 있습니다 은약의 사람들아 미래 걱정하지 마라 은약 붙잡고 은약 속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때부터 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응답이 오는가 하니까 당연 필요는 절대가 보이게 돼 있어요 누가 말 안 했는데 일심전심 지속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드디어 여러분에게 오직 유일성은 제 창조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인뿔이 체질이 바뀝니다 이렇게 결혼되어져야 돼요 또 안 되어지더라도 이거 알고 있어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겁니다 같이 얘기해 보세요 은약의 누림 우리 기도 어떻게 할 거냐 한번 해결해 볼 필요 있습니다 나는 궁금해요 우리 이현이가 지금 아주 실력 있는 미녀입니다 미혼입니다 미국에서 실력이 공부해서 변호사 합격인 변호사입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취직됐어요 한국에 있는 변호사들도 지금 가기 힘든데요 얘기해요 그래서 누구하고 결혼할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현이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기도는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알고 싶어요 이런 걸로 여러분 포럼 해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 기도 안 하는 남자들 기도 모르는 남자들 많아요 그런데 왜 이걸 해야 되는 건요 이 사람이 기도를 좀 이상하게 한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렇게 수정을 같이 해야 되는 말씀 잡고 기도에 대한 다섯 가지 나오자면 은약의 누림이거든요 제가 이걸 안 쓰는 이유는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은약 가지고 매일 확인해야 돼요 그죠 포럼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일곱 가지 달란트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포럼을 할 때 답을 못 얻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식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보는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은약은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아홉 가지 흐름 만약에 두 사람이 부부가 될 것이 확실하다면 말씀 찾아야 돼요 이렇게만 노트를 만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난 뒤 계속 응답하거나 결혼이 너다 손치더라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단 말이죠 은약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말씀이 계속 성취될 겁니다 그걸 보고 스무 가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말씀 준비하세요 제 같으면 이 은약 찾고 결혼 상대 있든 없든 은약 속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알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만들었고 결혼 성교육을 만들었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제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메시지를 많이 들었거든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옛날에 메시지 잘 못 들었어요 굉장히 고생했어요 자 근원적인 응답이 뭐냐 근원적인 가능성은 이 부분이라면 근원적인 응답이 뭐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부가 이렇게 통하면 돼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내게 제1주의가 되는 그 속에서 나오는 축복과 능력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다니엘 앞에 너보가네살왕이 무릎을 꿇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걸 본 겁니다 절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청년들입니다 절대 앞으로 교회 미래도 여러분 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거 체크하고 확인하세요 그러면 성경을 쳐다보면 모든 응답하는 사람은 이걸 잡은 거예요 다니엘이 우상 앞에 드린 재물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그 말은 다니엘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제 해결을 다니엘이 한 겁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너보가네살라는 어마어마한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렸다니까 저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총리를 해라 왕이 그랬어요 모든 백성 다스리는 총리 그거는 요행이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꼭 기회가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 말씀 준비하세요 자 요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알아들었겠지만 치유 성교사가 돼요 저절로 드디어 여러분은 그냥 서밋이 아닙니다 그냥 성교사가 아니고 서밋 성교사가 돼요 후대 성교사 돼요 말도 한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힘이 없다 교회가 어렵다 전도가 안 된다 다 틀린 소리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불가능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바꿀 수 있다 저는 강사가 아니고 정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구름통이 빠져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정인입니다 여러분이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져 있어도 괜찮다 말씀은 성취된다 우리 그때 교회에 진짜 언약 붙잡고 있는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믿음이 좋아요 솔직한 말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본인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너무 못생겼어요 그냥 좀 못생겼어요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잖아요 너무 여자스럽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부흥사가 왔다니깐요 그리고 이 아가씨가 부흥사 서빙을 또 잘했어요 서빙 잘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먼 일이 있어서 그 교회 어떤 의사 공부의 의사된 청년이 그 목사님을 만나러 집회장소 왔어요 그때 이 사람 공부한다고 의사한테 나이가 많아요 이 아가씨를 서빙하는 아가씨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어요 천사 같다라고 내가 보인다 그래가지고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사지 이제 난이능이 됐고 그런데 의사지 진짜 못났어요 여자가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게 지금 눈에 핑계 벗겨진 건 알까 그런데 이게 더 미안한 거 아직도 잘 삽니다 이 여자가요 은약의 사람이요 참 놀랄 일이요 그 남자가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이런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목사님의 설교 듣고도 은혜받지만 부인이 말하는 간정듣고 장인이 은혜받는데 거지 말하네요 비록 얼굴은 못생겼지만요 이 은약은 진짜로 너무 예쁜 은약을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번약 제대로 잡으시라 조금 늦게 하면 어떻냐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여자가 밥하는 사람들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여자도 전문성이 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열여서 열여고 일단 시집가야 그게 취직이니까 일단 시집가야 돼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좀 더 눈 뜨시고 조금 세계화를 보고요 외국 사람도 괜찮아요 눈을 뜨시고 아가씨들 있잖아요 너무 많이 따지지 마세요 애들 있잖아요 키워도 되고요 보건 괜찮으실 중고등학생 키우고 개념을 없애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정모사님 할인데도 사명감당입니다 우리는 우리 결혼의 시작은 사랑인지 몰라도요 결혼 생활은 사명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론 나옵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은 몰라도 영적 서밋이 되어서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 능력으로 기능 서밋이 될 수 있다 기능 서밋은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화 서밋은 싸우지 않고 이익이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은약하신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합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시라 해보세요 그리고 말씀 포럼에 필요하다면 말씀 찾아내라 더 자주 만날 수 있다면 말씀 완전히 은약으로 찾아내서 정리해라 하나님은 여러분 생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생을 세계 보고 말한 은약을 붙잡고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취직해서 살겠다 그런 은약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절대로 될 수 없는 흑암을 막고 하나님이 진지한 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말씀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살았고 온 능력이 있다 알았습니다 우리 영광과 신명, 골수, 마음, 생각을 고치고 쪼갭니다 조금이라도 휴식을 드리기 위해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세계보고 말을 결혼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교롬 포럼에 또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계속 우리는 말씀 따라가고 특별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또 우리 청년들 영적 서미, 기능 서미, 문화 서미가 되어지고 또 구체적인 기도 점을 올리시는데요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이 나의 제일 우선순위가 될 때 그 축복과 능력에 그런 증인되어지면서 치유 성교사, 서미 성교사, 후대 성교사에 하나님이 증인되어지고 또 절대 불가능한 근원적 불가능을 또 근원적 가능으로 될 수 있는 그 언약에 또 성취에 증인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이 복음, 결혼 언약 붙잡고 또 중직자에 또 언약 붙잡고 또 이 기능 부분에 또 영산업인에 언약 붙잡으면서 책으로 또 현장에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어집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각 세 그룹 정도 나누어서 나가지 말고요 각 팀별로 간단하게 이렇게 받은 은혜 나누고 기도 제목하고 각 팀별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나가지 말고 그냥 그 할당되는 대로 그냥 들어가서 풀어맞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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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